찬란히 떠오르는 햇님의 빛을 받으며 곱게 피어난 장미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태극기 선양문학회 회장 황선지였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활짝 핀 장미꽃의 미소처럼 온 국민이 활짝 웃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복한 하루가 대식일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태극기 교육 홍보 가수 시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입니다. 햇님이 곱게 떠오르는 이런 아침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꽃의 송이 송이 마다 향을 듬뿍 담고 곱게 피어났습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태극기 교육원 원장 태극기 교육원 원장 황선지가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멘